. . . 조립. 이게 세번째 꺼네. 마무리. . 옛날 생각하는거지? 레드스컬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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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간대별로 모든 스토리를 엮어놓은 건 아닌 것 같고 얘네들 어벤져스 모으면서 얘네 과거사를 싸까시 한 번씩 보여주는 스토리 같은데 지금 저 뭐야 나 불 잘 꺼여 불 잘 꺼여 야 인마 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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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콤보 어 얜 누구지 근데 뭐 rpg를 들고 다녀 조립조립조립조립 아 이거 서투장이었구나 바꿔서 얘로 하는거야 야야야 건들지마 가 가 가자 아우 귀찮아 아우 귀찮아 아우 합체 오케이 자 여기서 뭘 하면 됩니까 이거 뭐 아 쏘잖아 지금 문화 열려라 땡기는거 하나 또 생겼네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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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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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쓰면 돼 여기서 뭐 여기서 못설거야 아 죽네 다기만해도 으흐 자 반사를 한번 해보죠 자 실드 나왔고 비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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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조립조립조립조립 조립하잖아 야아 올라왔어 가이드라를 멈출수는 없다 캡틴 우리는 어디에나 있다 볼것이야 보게될거야 오 좀 센놈인데 일단 여기를 열어야겠지 저거 여는게 급선무야 다 보게 다 보게 판다 하나도 그게 저거 안뽑해지네 캡틴 아메이컨을 뽀갤 수 있나? 안 뽀개죠 아이언맨이나 호크아이로 할 수 있네요 얘로는 안 돼 아 저 위에 있네 위에 나와 어디로 올라고 비 이렇게 들어가 이 자식아 별거 아니구만 잘 있어 도망간다 레드스컬 이런 재기를 합체! 좋아 일단 불부터 꺼! 옳지 이건 폭발물로 폭발물로 깨야겠는데? 아 비겨요 아 머리 폭발물 폭발물 어 에코니 펜탈 깨지지 않아 뭘로 깨야되지 이거? 이걸로도 안 되네 뭘 깨야되나 뭘 깨야되나 뭘 깨야되나 아 이거구만 이걸 깨야되나 이걸로 깨야되나 아이고 아이고 이걸로 이걸로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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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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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아 알코올 콜라님 펭나이 고맙습니다 뭘 내리니 일단 불 부터 꺼 일단 불 부터 꺼 불 부터 불 부터 요기 올라가는게 아아 이걸 때려보면 아 이거 퓨리로 하는거야 자 스트레스로 예루는 못해 예루는 안돼 여기를 깨야된단 얘긴데 이걸 깨질려나 아 깨진다 오케이 조립하고 비켜임마 아유 여기는 여기는 트윈 폴이라서 아 투월 폴이라서 블랙이 도우로만 할 수 있네 아이고 하나 셋 셋 잡어 잡아 왜 못잡아 아 비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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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캡틴은 된다 아 캡틴은 된다 옛날 생각한거에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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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 뒤에 문 뭔지야 쟤는 알려줘야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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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장일 전기..거리고 있네? 그럼 밑으로 해서 가면 되잖아 우와 내가 죽다니 깨면 되잖아 깨면 돼 깨면 아 쟤 또 나왔어 아님 졸라 방패로 막으면 돼요 어어? 불 끄는 데 일가견 있지 캡틴은 방패로 불을 끄다니 빨리 조립해 빨리 빨리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이거 얘가 사용하는 건가? 저기다 넣는 건가? 저기다 넣는 건가? 뭐야 이거 조립하는게 더 있었군 됐어 됐어 뭔가 됐어 캡틴 아메리카로 어어 됐군 쏴 쏴봐 다 쐈어? 아이씨 난 살았지롱 조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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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밀어야 되나 봐 이거 밀어야 되나 봐 다 됐어 요로코롱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군요 하하하 앟 붙여서 터트리자 아 와 거의 앞인가? 저 대포보수 하지만 난 무적 방패가 있지 방패를 무시하고 죽이네 와 이거 너무하네 아유 조립할 시간은 안주 조립 좀 하네 됐어 아니 죽음살 아니야 방패 됐어 오케이 불 꺼 아 뭐 막 지나가면 터져 어? 쟤 어떡하지? 도와줘야되나본데 그냥 죽어라 인바 습니다 카드 아메리카 버키 버키 내 손을 잡아 어? 어? 옛날 생각 끝 세계가 위험에 빠졌다 목 빠진다 라일 하이드라 이제 캐릭터들 다 보여줬으니 이제 스토리로 갈 차례인가 아이언맨 보여줬고 헐크 캡틴 아메리카를 보여줬고 또 누가 안 보여줬지 루키 치타리도 지지하는 것 아더 그들을 지지하자 그들을 지지하자 그들을 지지하자 당신의 꿈은 아주 작은 우리 세상을 지지하자 역시 소원은 이를 지지하자 그들을 지지하자 그들을 지지하자 흠 그들을 지지하자 그들을 지지하자 방해 공작 그래서 무슨 어디 가가지고 연회장 같은데 가서 깽판 치잖아 이제부터 오픈월드인가 캐릭터 봐 엄청 많다 캡틴 아메리카로 먼저 하네요 미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비가 알려줄거야 여기 네비가 나오죠 비겨어 파란 것만 따라가면 되요 자기는 요원이래 아 진짜 아 정말 저거 뭐지 반짝이는거 아이언맨으로 해야 빨리빨리 날아가는데 아이씨 어 미안 다왔나? 아 길참 여기 어디야 아 실드로 가는 비행기네 미션 브리핑인가 아 토르 얘긴데 아 저거 카드 기억난다 얘가 광팬이잖아 카드를 다 모았었어 캡틴 아메리카 카드를 필 요원이 저거 기억난다 사인해달라고 야야야야야 바닥에 기름이 하다 블랙이 도우 같은데 이거 맞죠 뭐 하라는 거지 깃발하고 봉하고 청소차 하나는 이거 같은데 아니 애들이 기름을 다 엎질러 놨어 이렇게 하면 착륙을 못하지 다 올라가는데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둘 셋 Cabinet 하나 둘 셋 구럭 prova lessly 야하이씨 또 퍼즐 아니야 이거? 됐나? 어 청소차 드디어 드렉터가 녹아났다 저 드렉터가 녹아났다 저 드렉터가 녹아났다 잠시만요 그게 안되네 하이 아 뭐 시끄러 아 깃발 저기 위에 있네 아이고 저기로 어떻게 올라갔네 또 어떻게 올라가 쉴드, 갓젓 아 뭐 저거가 녹아났다 저거가 진짜 정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 야 이거 조작이 그지 같네 반대로 돼있어 조작이 이거 닦는거 아냐 이걸로? 마치 닦는거 마치 닦는거 아 그냥 가만히 위에 서있으면 다 닦이네 다행이다 아이씨 참 이거는 못하나? 어 얘